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기어 나왔습니다 2월달에 산란시즌이라서 신나는게 너무 많이 쉬어버렸네요 오늘은 부산권에서 몸풀기 손풀기가 전경이 잡으러 왔습니다 자 여기 익숙한 여기는 기장 항리 항리방파제 전경이 한번 수지로 가보겠습니다 레츠고 하하 지금 디버 시키기 전에 잠깐 지금 테스트 삼았던지 보고 있는데 시약이 뭡니까 이거 와 자 일단 오늘의 체류 자 로드 6피트 알리산 오지마 로드 자 릴은 3번 에스테르 라인 0.5 자 오늘 저 꼬리도 0.6호 지금 애드 1.5g 아지밀크 2인치 스트레이트 웜 자 오늘 물때가 여덟분이라서 평소보다 지금 애드 무게를 조금 무겁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물때가 바뀔거에요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9시 반인가 그때 물이 바뀌더라구요 초날물로 지금 물이 거의 다 들어온거 같고 아 제가 원래 이 시간에 낚시하러 안오는데 할 짓이 없어서 좀 일찍 왔습니다 오늘 다 할 짓이 되게 없네요 오늘 요 기장 쪽 왠지 낚시하는 분들이 없을 것 같더라구요 와봤는데 진짜 없습니다 자 지금 방파제 거의 지금 끝까지 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테트라 포인트가 테트라가 지금 조금 이제 동글동글한게 안되있고 각이 돼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다리 지금 보름다리 지금 우와 지금 만올입니다 만올 기가 막히네요 오랜만에 낚시하러 왔더니 온 바다가 훤해요 지부등도 지금 광경 최대한 올려가지고 일단 지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자자 2월달에 산란시즌이 돼서 산란이 쫌 끝나면 이제 가려다보니까 안가다보니까 계속 안가지더라고 낚시가 그래가지고 지금 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지금 이제 겨울날 시작 끝났네요 굉장히 얇게 있고 나왔는데 별로 안추보여 아 빨라 아 빨라 아 슬슬 지루가 된거 같죠 아직 제가 아까 철수하고 나서 지게들을 이렇게 딱 만져보면 물이 아직까지는 조금 차가워요 얼음장 같지는 않고 지금 무작곤 수건이 지금 10도는 넘어가던데 아직까지 상층에는 펴 있는거 같지 않고 지금 1.5g 을 쓰여가지고 지금 제가 폴링을 시키고 있는데 입질이 와요 CR은 아까보다는 조금 괜찮은거 같아요 일단 잡아보겠습니다 당근 자 이 정갱이 낚시 이거는 참 진짜 짬 낚시로도 최고고 겟재수도 많고 손맛도 재밌고 정말 매력적인 낚시죠 부산권에서는 정갱이 낚시 풀찌 낚시 생활낚시로 최고고 왔습니다 이 소리가 날 몇번이고 되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것 같은 느낌이죠 아까보니 조금더 씨알이 크네요 하하 하하하 하하하 귀여워 하하하 하하하 썸네일좀 나오게 하하하 아직까지는 CR이 조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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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리지시지요? 시간이 작아도 트랙소리가 이게 나를 몇 번이든 대사람에게 한다니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일할 줄 알았다 그래도 트랙소리가 들려줍니다 이야 으쌰 더 거사이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알았어 알았어 어디서 물었어 귀엽죠? 사이즈가 아직 조금 많이 자라요 일단 지금 9시 15분 한 30분 정도 있어야지 초날물이 시작될 것 같은데 일단 초입부분으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동 초입부분으로 좀 옮겼으면 지낭시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지바닥은 안 켜고 젖있어 젖있어 전혀 입실이 없어 없어있 안쪽에서 잡았는데 저 입부분에는 입실이 없네요 없어있 으으으으음 아니 무슨 벌레가 벌써부터 지금 3월달인데 지금 와.. 귀가 찬다 귀가 찬 벌레도 사람을 알아본다고 벌레같은 놈이 오니까 벌레가 달라붙여가지고 초입부분에 지금 제가 지금 두세군데 훑어봤는데 전혀 입질이 없어요 지금 등대쪽 외곽쪽 꺾이는 부분 바깥쪽으로는 이제 전개기가 잘 나오는데 조금 씨앗이 작고 일단 뭐 강리방 보조중앙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여기서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